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지난 20일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변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가 지난 20일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정무역이란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개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전세계 2천여개 도시와 우리나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화성시, 하남시, 부천시, 계양구 등이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지역의회 지지, 지역 매장 접근성 확장, 다양한 공동체 공정무역 제품 활동 등 5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월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정무역 교육, 찾아가는 티파티, 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연과 사람의 땀, 정성이 담긴 제품이 공정하게 거래되어 노동력 착취,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시민과 함께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10월 17일 개최할 예정인 경기도 및 광명 공정무역 행사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변덕구입니다.